안녕하세요. 화깐노 마케팅 강사 박상민 원장입니다. 3월달 신규 오픈 잘 하고 계신가요? 저희도 오늘 2월 28일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마지막 상담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잘 모은 아이들을 1년 내내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앞으로도 마케팅을 계속해야 되고 신규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오프라인 광고는 점점 힘들고 온라인상에서 광고의 본거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처음이라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아주 기초편 강의를 마련했습니다.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타이탄의 도구들 알고 계신가요? 네이버 블로그, 네이버 플레이스, 카카오톡,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까지 이 세 가지 위주의 툴을 네이버, 카카오, 인스타그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아주 기초적인 사용방법을 위해서 아주 기초편 강좌를 마련했으니까 이미 기존에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들을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뤄두셨던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한번 기초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하실 수는 없어요. 학원을 하시는 이상 학원을 홍보하고 알리려면 또는 재원생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려면 이 세 가지 툴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카카오, 네이버, 인스타그램 저랑 함께 시작해 보시죠.